그러니까 여기선 진지하게 하지 않고 재미있게 웃겨주면 저...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것만 알아줘, 그것만 알아줘 그 말이 재밌네요 은서야 아, 나 잘해 어? 현석은 왜? 아리랑 부를 거예요 아, 왜요?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 오 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오, 다! 이게 아니고? 이게 아니고 이렇게 힘드네요 현석은 아리랑 어디서 배웠어요? 어린이집이요 잠잘 때 들려줬어요 아, 팔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, 그렇구나 은서의 아리랑이 오래간만에 미량아리라를 한번 답가해 주세요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알아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대박이 있어요 이게 한이 남겨있는 미량아리랑이에요 아니 저 은서 나이에 아리아리랑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 더 보여줄 수 있어요? 또 아리아랑 뭐 지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다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아리랑 곡의 회로 날 넘겨주 와우 아니 어디가서 배운 거예요?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저 가수로서 어떻게 평가해? 아니 저게 연습을 막 진짜 많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연습도 안 하고 그냥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술 먹을 때마다 옆에서 누구를 피울까 누구를 피울까 맞아 자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후방 시작 자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기욱신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?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서운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한 가족씩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뭐 해볼까요? 엄마 역시 엄마 엄마 바로 나오네 엄마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요즘 이상해졌는데요 엄마를 엄청 엄마를 엄청 아껴요 저번에 제가 분명히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자고 있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 혼자 침대 위에서 자고 있고 바닥에는 엄마랑 아빠가 팔베개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아빠 사이에 또 끼워서 잤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저 혼자 바닥에서 자고 있고 또 엄마랑 아빠는요 침대 위에서 팔베개 하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왜 나 빼고 둘이서만 자? 이랬는데요 아빠가요 아빠가 네 방 만들어줄 테니까 네 혼자 거기에서 자! 이랬어요 그래서 저 완전 떱떱했어요 완전 정말 떱떱떱 그게 제가 원래 마루에서 혼자 잤어요 코를 심하게 골아서 붕어빵을 오래 하면서 책들을 읽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화목한 모습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하던 짓을 팔베개를 하면서 이제는 같이 자는데 그걸 질투를 하는 거야 안 하던 걸 하니까 자기가 엄마 옆에서 잤거든요 엄마 옆에 팔베개 하고 쟤가 또 와서 눕고 이게 이제 우십견이 와서 피가 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마다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온율이한테 너도 이제 내년부터는 열 살이니 네 방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젠 따로 독립할 준비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엄마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빠예요? 아니요? 우리 엄마는요 1위 가방, 2위 저, 3위 아빠예요 아 엄청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 85,000 얼마짜리 가방이 있거든요 얼마? 그걸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85,000 얼마짜리요 85,000 얼마짜리요? 85,000 얼마짜리요? 그래서 저번에 차 타고 갔는데 엄마 무릎에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 무릎에 앉으려고 엉덩이를 쑥 내밀었는데요 엄마가 야! 엄마 가방에 앉으면 안 돼! 하면서 저를 팍! 밀었어요 그래서 유리찬이 얼굴을 팍! 박았어요 세상에 근데 알아요? 엄마가 저한테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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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눈은요 가방만 쳐다보고